기타 앤 류 쩌로 지난 시간에 아 지난주에 그 다른 도시 있죠 프리드릭 사펜에서 제가 데타 튄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주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데타 튄는 일이 끝나는데 그래서 학생 하나를 갖다가 어 그 곡을 새로 줬어요 카르카시 곡일 거예요 잠깐만요 예 카르카시 곡이 맞아요 카르카시 곡을 주고 이게 못 갖춘 마디인데 이 학생은 아직 초보예요 근데 과연 한 달 만에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이런 음악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주고 나서 했더니 아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연주할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게 못 갖춘 마디잖아요 그래서 원 앤 투 앤 원 앤 투 앤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한테도 이걸 악보를 주면서 못 갖춘 마디에 대한 거 제가 호흡을 해주면서 그죠 했더니 어 이제 그게 이제 연습하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학생들 에서 떠나오게 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핸디로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예 그러고 이제 연습 들어갈게요 네 한번 한번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학생의 목과추마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고서 그것도 짧은 시간 안 해요 커피 한 번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